지난해 농작물 관련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은 지난 20일, 지난해 국내 농작물 상표 출원은 총 7,6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 중 개인의 상표 출원이 3,186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의 출원 건수보다 33%나 늘어났습니다. 작물별로 보면 곡물류가 1,634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과실류 1,240건, 채소류 1,14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 관계자는 귀농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작 농작물의 상표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여수세계박람회